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반복된 유찰로 인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인천시 전체 지역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또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 폭락률 순서로 봤을 때 최소 마이너스 66%에서 최대 마이너스 88%까지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 쪽에서는요. 이 채권이라는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대상으로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이미 경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영끌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매 물건들이 현재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요. 딱 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중앙 헤리티지 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43세대, 고층은 15층, 상용승인율은 2012년, 농정률은 662%, 건배율은 59%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9천만원이었고요. 인천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 중인 물건으로서 소재지는 남동구 구월동 1132-11, 현재 최절매각 가격이 2298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2일입니다. 감정가는 6,700만원이고요. 감정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6% 정도. 하락률 기록하고 있죠. 건물 면적은 14제곱미터, 대지권은 4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미추울구 숭이동에 위치한 세움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6세대, 고층은 13층, 상용승인율은 2017년이고요. 용적률은 738%, 건배율은 78%입니다. 경매 정보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13일, 현재 시점 최저매각 가격 8,3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 감정가 2억 4,200만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6%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울구 숭이동에 위치한 세움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은 59제곱미터, 대지권은 9제곱미터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DHC밀레아파트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6세대, 고층은 14층, 사용승인율은 2016년이고요. 농도률은 673%, 건배율은 60%입니다. 실거래 기준 살펴봤을 때 최고가 1억 7,500만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1억 5,400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12%대 하락률 기록 중. 경매정보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 주소는 서구 성남동 508-4고요. 건물 면적은 45제곱미터, 대지권은 8제곱미터,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2일, 최저 매각가격 6,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1억 9천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6%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미추울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한아파트 3차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5세대, 고층은 6층, 사용승인율은 2002년이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억 3,500만원, 최근에는 1억 2,9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매정보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고요. 소재지는 미추울구 주안동 58-34, 건물 면적 48제곱미터, 대지권은 19제곱미터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18일이고요. 최저 매각가격 4,600만원에 나와있고, 감정가 1억 3,600만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66%대 하락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렉스타워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72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율은 2017년이고요. 용적률은 743%, 건배율은 64%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 실거래가가 2억 4,300만원에 찍혀있습니다. 경매정보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7-2고요. 인천지방법원 본원, 건물 면적은 45제곱미터, 대지권은 8제곱미터입니다. 매각기일은 23년 1월 16일로써 현재 최저 매각가격이 5,200만원이거든요. 감정가 2억 1,800만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76%가량의 하락세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에펠리스 아파트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90세대, 고층은 14층, 사용승인율은 2015년이고요. 용적률은 699%, 건배율은 70%입니다. 실거래가격 기준을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억 7,800만원이었고요. 경매정보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서 미추월구 주안동 216-7 건물 면적 56제곱미터, 대지권은 9제곱미터입니다. 매각기일은 23년 1월 12일이고요. 현재 3,100만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감정가 1억 8,600만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83%가량의 폭락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천 미추월구 주안동에 위치한 이스트일 아파트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70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율은 2017년, 용적률은 698%, 건배율은 7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을 살펴봤을 때 최고점이 1억 3,500만원에서 거래가 됐던 상황. 경매정보 살펴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고요. 주안동 174-3 건물 면적 39제곱미터, 대지권 7제곱미터 다음 매각기일이 23년 1월 5일이고요. 현재 1,900만원까지 하락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감정가 1억 6천만원 대비했을 때 무려 마이너스 88% 때 상당히 폭락한 수치죠? 이렇게 인천광역시의 경매 물건들 살펴봤는데 최소 마이너스 26%에서 최대 마이너스 88%까지 정말 엄청난 폭락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물건들 지속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가지로써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써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써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써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써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써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써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써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